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학습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 아이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일방적인 학습법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법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잘 맞는 학습법으로 우리 아이들 잘 코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중간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가장 빠르게 답변을 적어주신 분에게 이 가을에 맞게 따뜻한 라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빠르게 밑에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집중 듣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엄마표 영어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요. 집중 듣기에 대한 용어를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요. 기존 엄마표 영어에서 얘기했던 집중 듣기는 아이가 CD를 들으면서 그 책을 같이 눈으로 읽는 것을 집중 듣기라고 합니다. 영어소리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자를 자연스럽게 읽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받는 상담 질문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집중 듣기 방법 너무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요. 글자를 안 보고요. 그림만 보고 있어요. 선생님.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집중 듣기를 계속했는데 아직도 책의 레벨이 낮습니다. 더 이상 향상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가 잘하고 있어서 꾸준히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R 지수라든지 렉사일 지수를 체크를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도 좀 비슷한데요. 오랜 시간 공부해서 이제 아이가 눈으로 잘 따라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어떤 단어를 물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단어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위, 우리라는 단어를 아이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고 있어서 부모님이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이가 집중 듣기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하고 아이에게 집중 듣기를 하기 위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담인데요. 제가 집중 듣기 편을 찍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집중 듣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선생님은 얼마나 집중 듣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몇 분 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집중 듣기를 하는데 제가 최대 견뎌낸 시간이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시간 동안 집중 듣기 한다는 아이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만큼 집중 듣기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요. 부모님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선생님,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집중 듣기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던데 왜 우리 아이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집중 듣기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아이들, 효과가 없는 아이들 큰 차이가 있겠죠.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뭐뭐뭐 읽기 혁명으로 되게 유명하신 뭐뭐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었습니다. 많은 시간 했는데 효과가 있는 아이들과 효과가 없는 아이들 딱 차이점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해 가능한 즉, Comprehensible Input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요. 아무리 많은 시간 입력, 인풋을 한다고 해도 그 입력 자체가 이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언어 진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만이 언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효과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CD를 들으면서 글자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요. 그 내용이 이해 가능한 거예요. 아, 문맥을 통해서 이해 가능하기도 하고 아이가 기초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문맥을 통해서 뜻이 유추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 Comprehensible Input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중 듣기를 같은 시간 해도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도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엄마표 영어에 성공 사례들만 많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어린 시절 그림책을 읽을 때는 그림이 있어서 그림 자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그림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아이가 달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유출하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Comprehensible Input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이들이 몇 년을 지난 다음에 엄마들이 그때서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림이 없어지고 Comprehensible Input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아이가 단어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대로 듣고 그냥 글자는 눈으로 따라가지만 그냥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고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Comprehensible Input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언어를 습득하는 데 아예 실력이 향상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의 교육이나 이런 관련 쪽에 해외 논문을 보더라도 들으면서 그냥 그것을 읽어도 제가 아는 단어들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반대로 의학 관련 석사 논문들을 읽어낸다면 그 가운데서 저는 그냥 눈으로 영어를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영어를 듣고 눈으로 따라 읽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모르던 그 의학 용어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 용어들이. 그런데 제가 그것을 5년 동안, 10년 동안에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 모르는 의학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올 법한 그런 전문 용어들을 제가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단어 뜻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단어를 가지고 조합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해 가능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흘려듣기 편해서 베트남어를 모르는 사람이 베트남어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베트남어 듣는 귀가 트이진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댓글이 달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7살이고 아이가 어린데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미 영상으로 보거나 그림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아예 이해 가능한 입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가 아니라 그 낮은 단계를 벗어났을 때 그냥 글자만으로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 가능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게 아이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해 가능한 입력은요. 그냥 아이 수준보다 아주 살짝 높은 수준은 아이들이 유추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어 한두 개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듣는 내용 중에서 50% 이상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다 추측으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이 FL 환경에서 어떤 내용을 새로 배우고 그 아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하는 것 내에서 아이가 어떤 깨달음을 알아서 알게 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요? 물론 낮은 레벨에서는요. 알고 반복하던 반복하면서 알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 이상의 레벨에서 아이가 이해 가능한 그런 단서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는 내용을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게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아예 집중 듣기가 향상되지 않는 것은 아이가 내용을 이해 가능하지 않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와 글자만 보고 있었구나 반쪽짜리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더디였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요.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 특성에 맞게 해결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많이 드리는 해결책은요. 원서책 그림 가리고 아이한테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체크해 보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르는 것이 20% 이상이 된다면 아이는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해되지 않은 것을 계속 들을 때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아이가 정말 이 책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읽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직접 상담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해석도 시켜보고 했을 때 아이가 못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책의 레벨을 더 낮춰주고 재미있는 책으로 대체해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아이도 똑같은 발달 단계를 가질 거라는 것은 조금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마다 너무 달라요. 우리 엄마들이 다르듯이 아이들도 정말 가르쳐 보면 아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는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흘려듣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공부를 한다면 미리 그 의미를 그 센텐스를 먼저 보고서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베트남어 공부할 때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가방 싸고 있었거든요. 너 가방 싸니? 이런 그림이었는데 그 나중에 스크립트 보니까 너 여행 가니? 이거였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짐작할 경우에는 잘못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정확한 뜻을 알고 계속 흘려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흘려듣기 불편한 진실펀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교재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EFL 환경인데 ESL 환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외국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네 언어인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가 모국어지만 학교 가서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쓰기도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그런 학습적인 방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가적으로 그 친구들도 단어를 배우고 쓰고 시험도 보고 합니다. 아이에게 이해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즉 기본 단어를 익히고 많이 쓰는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해준다면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고 할 수 있겠죠. 단어를 거의 막 모르는데 그걸 듣는다고 해서 어느 날 뻥하고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해가능할 수 있는 단서들을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교재도 제가 여기 교재편 보이시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교재들 따라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로 재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탄탄하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단계별로 계속 책을 쌓아 올리다 보면 조금씩 단어수가 늘어나니까 이해가능한 입력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전공이 아닌 엄마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는지 체크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리고 아이들 또한 선생님이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물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거나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책 읽는 거 너무 좋은데 책을 통해서 하더라도 교재 하나 정도는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기 전에 엄마표 영어에서 성공했다라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99% 다 교재를 따로 사용했더라고요. 아이들이 교재를 통해서 단어를 꽤 많이 익힌 상태에서 계속 독서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가능한 집중 듣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의 실력도 같이 향상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좀 기존의 틀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마다 너무너무너무 성향이 다르고요. 부모님들의 교육관, 가치관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소리 내서 읽지 말라던데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도 하물며 집중 안 될 때는 책 읽을 때 소리 내면서 읽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고 안 옳고가 아니라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집중 듣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하면서 집중 듣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저 너무 고민이 있습니다. 저의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와요. 블로그에도 이만큼씩 글이 달리는데 내 질문을 올려주실 때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지 대략적으로 렉살 지수나 AR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정확히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 주실 때는 단서들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 단서들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경력과 논문들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퀴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대학원 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영상, 그분의 논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읽기혁명으로 유명하신 박사님의 이름을 밑에 적어주신 분, 제일 먼저 적어주신 한 분께 제가 맛있는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